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캔디형님 계정을 빌렸습니다. 저희방 회장님 캔디형님 계정을 빌렸는데요. 크리스탈 개수 8만개 어마어마하죠? 진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다 뺏어버리고 싶어요. 자 제가 지금부터 대추맛 쿠키, 코인저울, 버터크림, 보물은 이거 철퇴 밑에 자막이 있는데 이걸로 돈 한번 벌어볼게요. 이 조합이 그렇게 좋을라나? 오 뭐야 이거? 야! 저 잘 주워먹어야 되잖아. 날개 달린 거 얼만가요? 코인 하나에? 30원? 한 개? 야! 와우! 원이 오질나네요 이거? 야 이게 얼마야 다! 어이구! 한 개 10원이야? 뭔 30원이야 이씨! 하긴 30원이면 말이 안되지! 야! 돈 오질나네요 여러분들! 깐지난다! 이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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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동굴에서 오실거같은데? 야 돈벌기가 재밌네 신박한 조합이네요 개 오랜만이야? 자주 놀러와요 신박한 돈벌기가 재밌네 지루한 돈벌기가 한개 10원짜리잖아 잘 먹어야겠다 10개만 늦춰도 100원 손해네 코인저울 점수도 부족하지가 않아가지고 괜찮네요 이거 전부다 대성공이면 더 쩔겠다 코인 이거 나중에 보너스가 붙어가지고 더 쩔겠다 시 럭 럭 럭 럭 럭 럭 그정도 좀 더 좋을 것 같은데? 하나에 10원이래요 야아아아아악 야아! 하늘에 동전이 날라댕기네? 저거 한개에 30원이면 겟져야지 무슨 한개에 30원이야 뭐야 이거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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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야아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우와아아아 재밌다 아 나도 이거 뽑고싶다 크리스탈을 모아가지고 뽑아야겠다 한개 있는데 거기다가 점수도 부족하지가 않아 어 돈벌기가 재밌어가지고 이게 지루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시청자들 인거일거야 특전사 오지고요 왤에다 아무리 우리 시리즈 아니야? 왕보탐까지 와아 정말 미치네요 이거 좋아 와아 쩐다 equals 자아 선달이 takes 35000원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10번 두 Orlando 아 왜 밑에 줘 좀 먹을 수 있게 좀 줘 왜 밑에다 줘 인성 더럽네 이것들 먹는 걸로 장난치네 그래 밑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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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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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재밌다 치즈케이크랑 특전사 있으면 돈 더 올릴 거 아니야 이거 안 터져주나 빨리 좀 터져주지 이거 이달도 돈 잘 나오잖아 이거는 치즈케이크랑 왜 안 터져주지 그래 직전사 늦었어 이 새끼야 진짜 뒷북 오지네 요정 진짜 뒷북 오지고 1 2 3 4 5 추천하고 의식만 눌러주세요 야 와 이거 이거 올 대성공이었으면 이거 같겠다 그치 얘들아 올 대성공이었으면 같겠다 이거 자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돈벌기도 재밌고 와 쩌네요 꿀잼 돈벌기네 근데 캔디형님꺼 13만 12만 6천원 벌어졌어 아 그럼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見